구문은 천일문, 구문은 천일문, 구문은 역시 천일문 자 대한민국의 수험생 그리고 예비 수험생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우리 오늘 강좌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할 것은 바로 천일문 입문 자 이 선생님이 책을 지금 현재 들고 있습니다 이 천일문 교재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본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문에다가는 가능한 한 아주 절제된 우리말을 써놓고 그리고 이제 많은 설명과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학습에 대해서 해야 될 것 또 판서를 또한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담은 노트의 개념으로서의 천일비급이 별도로 되어 있었다가 자 이번엔 책 속의 책으로 같은 판형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이 천일비급의 크기가 다르고 또 휴대성을 강화시키긴 했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학습의 편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책 속의 책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분처를 해서 뜯기도 되게 쉬워요 선생님꺼는 이제 이미 뜯어놨는데 자 이거 전면적 개정입니다 음 천일문 시리즈가 처음 발간된 것은 2004년이었고 자 그 이후에 이제 세 번에 걸쳐서 개정을 했다가 자 이번에 새로운 이 수능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면서 새로운 수능의 시대가 뭐가 바뀌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문익과 통합 뭐 이런저런 이슈도 그렇지만 영어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전환이 2022학년도에 나타났죠 자 이른바 EBS 연계 출제가 간접 연계 50% 이하 뭐 이렇게 됐지만 결국 지문을 똑같이 출제하지 않음으로써 자 수험생들은 이제 당장 6월 9월 평가원에서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해서 왜냐하면 2021학년도는 1등급 비율이 13%에 육박했습니다 거의 그런데 그게 이제 당장 6월 평가원에서부터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 9월은 조금 더 떨어졌다가 자 이제 2022학년도에서도 이제 실제 2021학년도보다는 아마 한 절반 정도로 1등급의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제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에 대한 원천적인 내공을 필요로 하는 진정한 본래 수능의 취지로 돌아갔다 선생님 말이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영어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그냥 내신 공부하듯이 정해진 범위 그냥 달달달 암기하는 식 심지어는 수능조차도 70% 정도의 지문은 똑같이 나온다고 하니까 물론 리스닝이 포함했긴 하지만 이 EBS 교재를 그냥 뭐 단순 암기하듯이 그렇게 내신처럼 칼같이 분석 하고 이렇게 했던 게 10년을 지나면서 대한민국의 사실 한 2011학번 정도부터 한 2021학번 정도까지는 영어 실력이 개판이에요 개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서야 뒤늦게 인지하고 바꿔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발맞춰서 천일문 입문 기본 완성 핵심 완성 이 네 권의 시리즈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자 거기에다가 모든 시리즈에다가 여기 화면에 나타나지만 선생님이 실물로 들고 있는데 자 이렇게 문제 연습을 할 수 있게 철저하게 문제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다질 수 있게 이렇게 트레이닝 북까지 총 8권의 교재를 만들어 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별매를 이렇게 함께 구매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 기본적으로 공부라는 게 뭐 예습과 본 수업과 복습 이런 삼박자가 잘 삼위일체가 돼서 잘 움직여야만 여러분들의 실력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복습을 하고서 이제 적용을 해 봐야 되겠죠 이 적용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심혈을 기울여서 자 이러한 문제집까지 여러분들한테 트레이닝 북으로서 제시를 한 거니까 이 두 가지 반드시 병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재로 수업을 받고 교재에 나타나 있는 챕터 유닛과 그러니까 이제 교재 속에서도 이제 문제가 다뤄져 있기는 하지만 자 이게 똑같은 순서로 문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수업에 다루진 않는다 할지라도 과제로 제시합니다 매 강의 끝날 때마다 그 과제 강의의 진도에 맞춰서 이 과제를 해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진도가 다 끝나서 완강할 때쯤 되면 그냥 강의 교재에 한 번 뗐다 정도가 아니라 온전하게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갖춰질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재 퀄리티에 있어서는 이미 지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검증돼 온 거죠 그리고 현재 지금 영어 교재를 제대로 창의적으로 만드는 회사는 뭐 세듀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다 할 정도로 사실 EBS 시대를 거치면서 영어 교육 전문 출판사들이 유명무실해졌었어요 새로운 교재 컨텐츠 개발도 잘 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그럴수록 선생님은 아낌없이 반복적인 재투자를 통해서 놀라운 컨텐츠를 만들어냈다는 거 이걸 꼭 염두에 두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천일문 입문에 대해서 이제 교재의 기본적인 시리즈의 발간 취지와 교재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이 강의에 대한 강조 목표 수강 목표 이걸 잡고 있는지 잡아야 할지 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거는 고등 영어 절대 기초 확립입니다 이 여러분들 기초가 정말 중요하죠 기초가 정말 중요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등 때 뭐 했습니까 그때도 역시 중간 기말 내신 시험 범위에 있는 거 그냥 그때그때마다 메꾸기에 급급했었죠 그래서 영어를 전체적으로 체계를 세워서 확고한 어떤 토대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학원을 다니던 인강을 하던 뭐 억지로 억지로 뭐 교재 한 권 두 권 뭐 이렇게 떼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영어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 체계 그것도 기초적 체계가 잡혀지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겸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기초를 확고하게 다져야 합니다 기초를 확고하게 다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영어가 이제 좀 학습 성취도 자체가 좀 낮은 친구들이 있죠 영어 또 재미도 없기도 하고 또 그냥 공포심에 두려운 과목이기도 하고 자 그런 거를 여러분들 어떤 상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를 확고하게 다져주겠다 고등학교 영어에 대한 절대적 기초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 교재와 강의의 근본적 취지가 될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중등 영어에 대한 쾌속 정리를 합니다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해야 되죠 그럼 이거 되게 쉬운 겁니까 이런 거 내가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중등 영어에 대한 쾌속 정리를 하고 고등 영어에 대한 기초 확립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재와 강의를 듣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예비 고1 겨울방학을 맞이한 그런 수험생들로서 예비 수험생들로서 기초적인 것이 좀 부족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냥 중등 내신까지는 그냥 메꿔왔지만 영어에 대해서 도저히 뭔가 자신감이라는 게 확고하게 잡히지 않은 자 이런 친구들한테는 이게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신과 수능 기초 필수 구문을 총망납니다 구문이라는 것은 이건 영어 구문 교재인데 구문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문법이라는 것은 영어라는 말의 규칙이고요 그리고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짜임입니다 어떤 책은이냐? 규칙만 한다고 해서 뭔가 잘할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규칙 달달달 암기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축구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축구에 대해서 모든 규칙, 축구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드리블은 어떻게 치는 거고 프리킥은 어떻게 차는 거고 패스워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아무리 교실에서 규칙적인 강의? 그런 걸 들었다 할지라도 실제 필드에 나와서 공을 차지 않으면 안 되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문법을 배울 때에도 예문을 갖고 배우기는 하지만 그건 이제 규칙적으로 들여다보는 거고 맞고 틀린 것을 판단하는 거고 구문은 이제 실제 우리가 영어를 독해를 할 때 접하게 될 이런 살아 숨 쉬는 펄떡펄떡 살아 숨 쉬는 이러한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완전 체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도 그냥 여러 가지 규칙이나 칼같이 분석했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읽음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잡아주는 게 구문이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구문적인 실력은요 점점 그 중요도가 강화되고 있는 내신 특히 서술형 주관식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체계적인 구문 실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게 되면 자 이거 내신 서술형 주관식 잘 안 됩니다 수능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내신과 수능 기초 필수 구문을 총망라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차곡차곡차곡 그렇게 쌓이게끔 구성하고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수강 대상은 좀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사실 예비 고 1 겨울방학 때 딱 하면 좋은데 자 뭐 영어라는 게 사실 고등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 실제 대학생보다 잘 할 수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딱 잡으면 됩니다 뭐 천일문 기본 교재도 봤고 강의도 맛보기를 들어봤는데 나한텐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럼 무조건 천일문 입문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2 예비가 됐건 고3 예비가 됐건 아니면 N수를 했건 뭐 영어가 난 지금 뭐 형편이 없어 라고 스스로 판단된다면 영어에 대한 울렁증도 있고 어려워라고 한다면 겸허한 마음으로 길게 가지 않을 테니까 짧게 컴팩트하게 그러면서도 임팩트 있게 진행하는 강의니까 이것부터 시작해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주 쉽게 갈 거예요 매우 쉽게 또박또박 차근차근 하면서 배움의 즐거움을 여러분들한테 확고하게 심어줄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영어를 영어답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영어를 영어답게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영어를 막 이상한 무슨 국어 공부하듯이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기본적으로 외국어잖아요 그리고 영어는 우리말과 여러분들 본질적으로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수식 구조의 차이가 있고요 꾸며주는 구조의 차이가 있고 어순에 있어서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그냥 영어로 쓰여진 그 영어답게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 가르치는 사람이나 아니면 교재가 엉망인 경우는 영어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영어답게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자 단순 번역 자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를 우리말 어순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어순의 근본적 차이가 있는데 자꾸 영어 문장만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쭉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뭐 이제 두 줄 이상 길어지면 밑으로 갔다 위로 올라갔다 정신없고 바빠요 자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영어 어순 그대로 읽었는데 아 딱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머릿속으로 가지런히 딱 읽음과 동시에 정리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실력이 점점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순 그대로 읽고 이해하는 걸 우리는 보통 직독 직해라고 하는데 어 그 능력을 확고하게 기초적인 부분에서 길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일문 기본을 이제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까지 확실히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원천적 오역을 방지해야 되죠 이 오역이라는 거 알죠 영어 문장을 읽었는데 뭐 정확하게 이 구문에 대한 이 읽음과 동시에 제대로 분석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어 엉뚱한 쪽으로 이제 오역을 해버리는 그래서 뭐 하나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독해 단락에 있어서 문장 하나만 엉뚱한 오역을 하게 되더라도 그냥 그 독해 문제는 틀려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짧고 간단한 문장부터 시켜서 길고 복잡한 문장으로 체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자 어떠한 문장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진도 쫓아가면서 암기를 하면 될 거고요 자 절대로 오역이 나타나지 않게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게끔 그런 해석 능력을 극대화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문 학습을 하면서 사실 구문과 문법이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교집합을 이루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수능의 어법성 판단으로 집중적 출제되는 거의 수능 기출의 족보에 있어서도 이 구문과 문법, 어법은 분명한 교집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단위의 이러한 구문 학습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문법과 또 수능형 어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도 확고하게 갖춰줄 거예요 그리고 다채로운 문제들이 본 교재에도 들어가 있고 트레이닝복에도 들어가 있고 이해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걸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천일비급이 책 속의 책으로 들어가서 본 교재에 나와 있는 모든 문장들 철저하게 분석하고 별도로 여러분들이 학습해 줘야 될 거 그러니까 판서를 최소화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 거의 천일비급에 거의 다 들어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판서를 전혀 안 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이건 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문 MP3인데 끊어 읽기 단위 MP3와 통문장 MP3 두 가지 버전으로 여러분들한테 편집해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를 펼쳐야 말겠지만 교재 매 페이지마다 오른쪽 상단에 QR코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세듀북.com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하고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도 있고 특히 MP3 파일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원어민의 발음이나 이런 인터내셜 이런 것이 궁금한데 또 그 파일을 또 폴더를 열어 갖고 또 파일을 찾고 그냥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QR코드를 누르면 바로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페이지의 전체 문장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정 번호의 문장만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세요 그러면 이제 리스닝에 대한 훈련도 병행을 해서 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리고 다섯 이 500개 문장에 대한 해석 연습지가 세듀북.com에 탑재되어 있고 자료실에 그리고 영작 연습지 그리고 우리 본 교재 어휘리스트에다가 어휘 테스트까지 물론 문장 속에서 어휘를 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긴 하지만 학습된 것이 제대로 기억 속에 남아 있는지를 영어를 우리말로 우리말을 영어로 이렇게 전환해 보는 연습은 분명히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했으니까 자 지금 당장 이 교재와 강좌 수강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세듀국.com에 들어가서 간단한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친 후 자료실에 들어가서 천일문 입문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죄다 다운받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폴더를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학습용 컴퓨터에 바탕화면에 띄워두고 이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이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좀 전에 얘기했지만 본책과 모든 유닛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첫 강의에서 만약에 유닛 1, 2를 배웠다 그럼 바로 넘어가서 이 트레이닝북에 유닛 1, 2를 하는데 예문은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적용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이 예문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바로 이게 트레이닝북에 들어가서 문제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다가 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들 다 도와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숙제 또 학습 질문 관리 이런 것들이 다 카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물론 메가스터디 게시판을 학습 게시판을 활용해도 되고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가능한 한 우리가 관리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네이버 카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 강의는 한 강당 여러분들이 집중도를 고려해서 40분이고 그리고 25강으로 40분, 25강 총 1000분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일문 기본편 같은 경우는 1001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빨리 천일문 기본을 학습할 수 있는 정도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문장으로 절반 정도의 분량으로 컴팩트하게 줄여놓은 거니까 자 우리 40분, 25강 정도면 여유롭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또박또박 제대로 잘 끝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기할 거 다 했고요 여러분들 들어가기 전에 교재의 앞에 부분에 이 책의 구성과 이 책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호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쭉 한번 좀 읽어봐주기 바라고요 자 권두부록에 있어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나일리지 부분부터 1강에서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 한번 1번부터 문항 예문 시작되기 이전에 앞에 부분에 권두부록이 된 걸 차근차근 읽은 다음에 당장 1강에서부터 여러분들 공부를 제대로 잘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천일문 입문편 새 교재, 새 강의에 대한 강조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1강에서 반갑게 만나 열공 모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기훈이었습니다